이번에는 배깅에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인 부스팅이 되겠습니다. 부스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앙상블 기법인데 모델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이지만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조금씩 다르게 함으로써 앙상블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것은 부스팅이 배깅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관해서 좀 그 기준에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스팅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aggregation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배깅에서 aggregation은 우리가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지만 어느 것에다가 다르게 웨이트를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웨이트가 동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이면 대부분 모조리티 보팅을 할 것이고 regression 같으면 unweighted인가? 그냥 averaging을 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을 취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이 모델에 대한 결과가 uneven하게 웨이트를 주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경우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는 배깅은 적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고안된 것이 부스팅이라는 기법이고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냐? 이제는 모델들이 있을 텐데 새로운 모델은 디피컬트 케이스 또는 샘플에 포커스를 하고 싶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클래시피케이션 예절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뭐 이런 클래스가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했어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모델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셋은 문제가 없고 여기와 여기는 틀렸습니다. 미스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잘못된 거니까 거기에 무게를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걔를 코렉트 해야 하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부스팅 기법의 펀더멘탈한 아이디어고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면 평행하게 진행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먼저 하고 나서 이거의 클래시피케이션 예로 다시 들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차피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저희가 결과를 알고 있으니 그걸 보고 잘 안된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에 집중을 해서 개선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퀀셜하게 시퀀셜하게 데이터셋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준비한다는 것이 가장 키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들 때 위에 있는 여기에서의 결과를 참조해서 참조해서 여기를 만들고 이걸 참조해서 여기를 만들고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큰 그림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모델 또는 프레딕터의 웨이트가 된 컴비네이션 할 거냐 라는 것이 우리의 이제 새로운 오브젝티브가 된 것이고 그것은 부스팅 이라는 알고리즘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것의 한 종류가 부스팅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스팅이 가장 유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 트레이닝 데이터셋 중에 하나 뭐 러닝셋의 하나를 이그재메 할 겁니다. 뭐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 여기서는 러닝셋을 해서 뭔가 모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모델은 하나만 했으니까 위크 하겠죠. 우리가 위크한 모델이다. 어떤 스트롱한 모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의미, 느낌은 여기서 받아질 겁니다. 하나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했을 때 당연히 위크한 모델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우리가 클래시픽 하이를 만들 테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니까 결과가 아니까 잘 분류가 된 것과 미스 클래시파이 된 데이터 포인트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미스 클래시파이 된 데이터에다가는 웨이트를 더 주는 거죠.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지 커렉트를 할 거니까 그것이 Concentrate on the previous 모델에서 잘못된 하드한 케이스. 잘못된, 하드라는 말이 여기서는 difficult 또는 미스 클래시파이 된 리그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그러한 경우에 더 Concentrate을 하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추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서 새로운 모델이 새로운 모델이 아니라 데이터셋이 오는 거고 그것이 다시 모델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 이 모델 자체는 역시나 위크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개선이 되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싱글 모델 싱글 프리딕터를 하는데 이 이전에 계속 시퀀셜하게 만들어졌던 위크 모델을 컴바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걸 제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괜찮습니다. 개념적인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배깅의 가장 큰 배깅의 특징은 패럴럴하게 패럴럴하게 데이터셋을 서브셋을 준비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단점은 그것의 장점은 빠르다는 거죠. 병렬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의 단점은 무엇이냐 하면 웨이트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니폼하게 important를 중요도를 가져가야 되지만 그것은 그거가 싫으면 예를 들어서 시퀀셜하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스팅이에요. 시퀀셜 하니까 우리가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었으면 그 프리딕션을 할 텐데 이것은 지금 regression의 예를 든 것이고 classification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겠죠. 하여튼 어떤 느낌이든지 에러가 발생을 하면 그 에러에 해당하는 것이 반영된 새로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새로운 모델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부스팅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좀 더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sequential update 가 부스팅의 가장 key한 키워드이고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sequential 모델이 나올 테니까 모델1, 모델2, 모델3 이렇게 쭉 나오겠죠. 이 모델들을 combine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각각의 모델들은 여기서는 weak 모델, 약한 모델이지만 sequential 하게 되었을 때는 powerful하고 strong한 모델을 빌드업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까지는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린 것이고 이러한 부스팅 기법을 해서 앙상블을 하면 어떠한 장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일단 먼저 bagging은 variance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을 취하는 거니까 하지만 여기는 평균을 취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잘못된 애들이 있을 때 하기 위한 방향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bias를 줄이는 이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ias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데이터 포인트들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그 센터로 많이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스팅을 쓰면 bias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variance가 줄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 부분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것들을 곰곰이 좀 한번 실습도 해 보시고 사용도 해 보시면서 어떠한 경우에는 variance가 줄어들고 어떠한 경우에 bias가 줄어들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자 그렇게 해서 부스팅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정말 더 디테일하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죠 부스팅은 또 여러 가지 알고리즘 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AdaBoost, GradientBoosting, XGBoost, LightGBM, GLBBoos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가 가장 fundamental한 부스팅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고 더 있습니다. 뭐 최근에 나온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좀 advanced 개념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 여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할 방법은 이 강의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은 파이썬 또는 R 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그 패키지에서 다 그 펑션이나 클래스로 다 모듈화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면 돼요. 쓰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AdaBoost와 Gradient 부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최근에 나온 어드밴스드 한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실습 시간에 코드는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어떤 원리인지 인터넷에 한번 간략하게 요약된 서머리를 한번 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성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개선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AdaBoost는 Adaptive Boost 이라는 것에 이렇게 해서 약자인 것이고 Gradient 부스팅은 Gradient와 관련이 되어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